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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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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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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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해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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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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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다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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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사도 요한이 겪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요한이 겪었던 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복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경험하게 하셨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받은 그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도상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또 우리 공동체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그 믿음의 공동체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동체도 중요하고 보이는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모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실 것이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주일에 모이지 못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며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더 쇠퇴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며 점차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또 교회는 나왔지만 모임 가운데에 깊이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결코 많이 모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렸던 사람이라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전염병의 확산이 끝나고 다시 교회당으로 모일 수 있을 때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은혜가,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민 사도 요한은 이미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오 스케노우는 천막을 치다, 야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에 천막을 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광야 생활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40일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세가 받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물건들과 제사장 제도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에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봉헌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하반부에 집중하여 다룬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고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성막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지어질 성전을 소망하면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스캐노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막을 짓고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그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었던 예수님의 공동체는 성령을 통해 완전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이 되었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요한이 경험했던 평안과 안식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할 때, 교제할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곧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호의와 진실함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데 어찌 우리가 모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공동체인 강서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는 가까이에서보다 혹은 상징적으로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아니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그것이 현장 예배가 되었든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되었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우리 역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예배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온세계 형제자매들과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극률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전염병으로 낙심하는 교회가 없도록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보존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고 속히 응답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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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